황금활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합천적중지역에 있는 양상치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중하우스에 이렇게 물주는 것도 쿨러시설이 석질로 아주 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18일 현재 상치가 아주 잘 자라있는 행태로 자라며 잎의 모양이나 보면 지금 아주 비분이 상당히 과다된 상태 여기 보면 잎의 비로가 과다해서 타는 행태와 여기도 비로가 많아서 타는 행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잎이 녹아버리는 것 그리고 이런 끝이 타는 행상이 나오는데 이게 타지 않고 정확하게 된다면 좋은데 이거는 일부 비로가 과다정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데군데 근잎이기 때문에 안에 속잎만 반성생 안한다면 아주 생산량이 품질이 좋을 텐데 근잎에서는 이렇게 비로가 과다정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가 과다정상이 나타날 때는 맹물을 뿌려서 뜨거운 날 날이 더운 날 물을 뿌려서 이걸 풀어지지 않으면 일부 녹아버립니다. 저쪽에 보면 한 포기가 녹아버리는 저기 일부 녹아서 중간이 잘못되면 여름에 강원도 배추가 꿀통이 돼서 내려앉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비로가 과다정상이 생장점이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군데군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폭시에 녹아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를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시값을 보면 간단하게 측정해도 지금 현재 수분 35.8% 이시가 2.38 온도 12도 5분 이 말은 그 이전에 이시값이 높았다가 지금 좀 떨어진 형태인데 비로 과다 되면 이런 점이 나타납니다 얼룩얼룩한 점이 그 부분인데 비로 과다해서 생장점이 조직이 파괴되는 형태 그런 형태고 그거보다 좀 심해지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지 끝이 노릇돈을 하게 상한다 세포가 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심해지면 이렇게 끝이 고실라지고 탄다 그리고 안이 생장점이 녹아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는 이시값은 적정 범위 내에서 상해지지 그 이상 과다가 될 때는 이런 형태가 생장점에 문제가 생긴다 잎이 그래서 우리가 비료량으로 식물이 자랄 때 무기물량이 아주 충분하게 있는 건 좋으나 그 과다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추비를 하더라도 한 번에 너무 과한 비료는 좋지 않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이런 재배 작물이 너무 비도 가다됐을 때는 아주 생산량이 도리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시값이 1.5 겨울에는 2.4 그런데 지금 2.38 인데도 이거는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비료가 지금 시간보다도 더 이전에 비료가 가다됐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물을 재배할 때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장애 없이 재배해야만이 상품성도 좋고 가격이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황금 농법을 많이 보신다면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체의 품질과 맛을 좌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잎을 두특히 하고 뿌리를 많이 뻗치고 물 500에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1.5키로를 활용해 준다면 여기에서 잎에서 뿌리를 많이 뻗쳐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연맹 시비는 7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해준다면 아주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합천 적중지역에서 양상추 재배 농가에서 황금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